제가 그래서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매하지 않아요 최저가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죠 호텔 트립하거나 그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호텔을 최저가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제주항공이 아닌데 어떻게 제주항공의 실시간 데이터를 알 수 있지?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제주항공이 아닌 사이트에서 제주항공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주항공에서 API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어떻게 보면 이 메이크도 나중에 인스타그램 동그라미 보여드릴 건데 인스타그램 API를 메이크가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대시죠? 그렇기 때문에 GPT도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? 메이크에서 외부로 땡겨가지고 API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하나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GPT가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이 있죠 근데 API는 쓸 때마다 비용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쓰는 사람과 하루에 만 번 쓰는 사람 생각했을 때 GPT 서버에서 감당해야 될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을 날릴 때마다 비용이 발생을 한다 메이크에서 연동해서 GPT를 쓸 때는 단 1원이라도 비용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앞에 대표님의 API 키를 제가 가져와서 제가 만약에 글을 쓰게 되면 대표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기가 쓴 만큼 돈을 내야지 내가 쓴 만큼은 하루에 한 번인데 하루에 만 건에 대한 누군가의 값 제가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PI 키는 보안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동생이 달라고 해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PI 키에 대해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를 다 찍어놨어요 하나하나 다 따라가실 수 있도록 비디오 다 따라가시면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 여기다가 우리는 GPT를 써볼 건데 GPT는 얘예요 그러면 GPT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쫙 보면 되게 많아요 그냥 봐도 이미지 수정하는 것도 있고 이미지 분석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제가 활용할 거지만 번역하는 것도 있고 동영상을 줬을 때 동영상에 있는 대사를 뽑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이크해서 쓸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